무슨 좋은 냄새 나는데? 아 그런 냄새나. 엄마 나는 안 돼? 어? 나는 안 돼? 좀 기다리라고 했잖아, 준다고. 아니 언니는 왜 빨리 먹고 난 늦게 먹어야 돼? 엄마는 너 국물 먹는 줄 알고 국물 했잖아. 국물 빼고 그냥 줄까, 그럼? 아이 못 참아. 기다리. 못 참아. 진짜 나 화나게 할 거야, 엄마? 뭐, 뭐라고? 나, 나 진짜 화나게 할 거야? 엄마가 언제 널 화나게 했냐? 네가 나를 화내겠지? 약간 애교 아닌가? 왜? 라온이, 라온이. 라온이한테 와서. 도마토 어떻게 놀고 있어? 잘 놀고 있었네. 나희야, 가서 건들지 마. 잘 놀고 있는데 왜 가서 건드려? 도마토 잘 놀고 있어. 오, 가라, 가라, 가라. 도마토. 라온이 뭐가 마음에 안 들어? 응.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. 어? 엄마가 마음에 안 들다고. 마음에 안 든다고?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. 엄마가 라온이. 엄마 새로운 엄마를 다시 봤거든. 네? 새엄마? 새엄마 말고. 응. 딴 엄마로 다시 별론 견해주면 좋겠죠? 다른 엄마로? 뭔가 엄마한테 조금 불만이 있나 보다. 나의 말 잘 들어주는 엄마로? 진짜 보면 우리는? 내 말 다 알아서 다 해주는 엄마. 나도 엄마 말 잘 알아서 해주는 딸으로 바꾸고 싶다. 아니거든? 엄마는 착한 엄마 아니거든? 엄마 새엄마야. 아, 새엄마야? 빨리 가서 찾아봐. 그런 거. 너무 상처 되겠다, 저 말. 엄마도 상처거든, 사실. 저런 말들이. 그런 거. 따뜻한 곳에서 여기서 있을 거야. 나의 진짜 엄마는 어디 있지? 엄마. 새엄마니까 진짜 엄마 찾으러 가라, 밥 먹어. 빨리. 싫어. 엄마. 진짜 엄마가 저렇게 밥 차려주지, 저런 얘기 하면서. 아니, 뜨겁잖아. 방금 했으니까 뜨겁지. 엄마 참았다. 카메라 때문에 참았다. 그러니까. 콧김 나오신 거 저희 방에 봤어요. 조금 이따가 시켜 먹으면 되잖아. 시켜 먹기 싫어. 나 지금 바로 먹고 싶어. 요즘 여덟살들 굉장히 까다로운 시킨다. 엄마가 조금만 있으면 시켜진다. 그렇지. 이거 내 거야? 어. 언니는 큰 거. 내가. 똑같이 잘랐어요. 똑같이 잘랐어요. 언니는 친절하게 사줘서 그래. 아, 뭔가 화가 나나 보다, 또 지금. 아, 너무해. 뭐가 너무한데. 아이, 뽀뽀하고 숟가락 한 거 아니야? 해, 좀 가져가라, 좀. 엄마도 힘들지. 세 명을 돌리려니까. 새엄마는 사기 싫다고. 니가 해. 진짜 새엄마 참 해볼까? 응. 응. 언니가 숟가락 줬는데. 왜 엄마 하다가 말았을까? 응. 자기 입으로 새엄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. 아, 네. 아, 네. 이렇게 엄마 하려다가 딱 걸릴 거죠. 역시 진짜 대단하세요, 박사님. 네. 지워둘게요. 아. 자, 나오세요. 아래. 아. 나오세요. 이거 해야 돼. 촬영하라고? 그렇지. 동영상 찍으라고. 그래, 알았어. 그럼 지울게. 자, 시작. 아, 지워. 헉. 어머, 지워. 지울까? 네, 네. 나이야, 그건 아니야. 아이고.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나온 거 같은데. 네, 저걸 열 개를 해야 되는데 열 개를 못 해가지고 화가 난 거예요, 지금. 그렇지. 아줌마, 아줌마. 고마워요, 아줌마야. 아줌마라는 거야? 네, 저한테 아줌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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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마? 당신 아줌마. 아줌마야. 아줌마 차려다 줘요. 아니, 아줌마 차려. 아니, 둘 사람들 오해하겠어, 진짜. 그래도 좀. 네.